그 다음 거 가도록 하겠습니다. 베이스를 맡고 있는 우리 막내부터 좀 길게 해주세요. 저 숨도 모르게. 안녕. 형. 오 나 이거 다. 그래요. 시간도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늦게까지 참여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. 아직 안 끝났어요. 한 15분 남아가지고. 네. 조금 더 끌어볼게요. 많이 끌으세요. 나 쳐다보지 말고 끌으세요. 뭔 말하지? 베이스 이재균입니다. 아 네. 안녕하세요. 네. 자 드럼 기타. 마이크 안 나온다고 찡찡대는데. 보라보라 기타 치는 김대한이라고 합니다. 예예. 보라보라 드럼 치는 전상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름에 막바지같이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참여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자 제인은 한 번 더 여쭤볼게요. 제인은 뭐라고요? 그렇죠. 기억 못하시죠. 다시 한 번 얘기해 드릴게요. 제 이름은 최산도입니다. 제 이름이 뭐라고요? 밴드 보라보라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네. 여러분들 크라운산도 과자 있죠? 그거 생각하시면 최자만 붙이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아프리카TV 만약에 안하시면은 이번 기회에 회원 가입 한번 해주시고 하시면은 들어와서 칠찬이랑 팬 가입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휴. 이거 뭐하냐 이제? 아휴 죽겠네. 아 그래. 이 분위기 이어서 저희 노래 한 곡 또 들려드리고. 그렇죠. 한 지금 14분 정도 남아가지고 한 두 곡 정도 더 하면은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저희가 또 다음번에 버스킹 하려면은 아홉시 땡침에 이제 그 철수를 해야지 그 영업 방향이 가지고 그 정지를 안 먹기 때문에 한 두 곡 정도만 더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다음 노래.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노래 9분짜리 들려드렸으니까 저희 노래 하나 해드리도록 할게요. 제목은 Cheers 라는 노래입니다. 짠. 박수 안 주시나요 여러분들? 나 힘들어 죽겠는데? 나 집에 못 가게 하고. 오케이. 박수 안 주시나요? 박수 안 주시나요 잘 들었으면ники 먹습니다. 박수 안 주시나요 아주 많이 bars까요? 박수합 사랑 Benjamin 박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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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